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도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클립스 버트를 사용해서 만든 보고서를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클립스 버트에서는 보고서 파일만 있으면 웹 브라우저에서 쉽게 차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버트 런타임 엔진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는 버트 런타임 엔진을 활용해서 폼캣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보고서를 보여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폼캣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폼캣 설치 자료를 참조해서 설치한 후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폼캣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설치한 후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폼캣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설치한 후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트 화면이 나오면 버트 런 타임이 제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버트 화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버트 화면이 트레이브 아래에는 롤의 가만인 듯한 집으로 롤은 1개으로 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이클립스 버티의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